자, 자, 드시죠. 배 대리님, 주임님. 자기야, 얼른 먹어요. 자기야? 아니, 팀장님이 부부장님 자기예요? 아휴, 그럴리가요.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. 어떻게 제가 부부장님 자기일 수가 있겠어요. 아, 배 대리님. 근데 방금 자기야 라고 하셨잖아요. 아닌데요? 저기요라고 했는데? 네, 저도 저기요라고 들었는데. 네, 저도 들었어요. 네, 그렇죠? 저기요라고 그렇게 하시더라. 어떡하지? 블루투스에 이어서 이번엔 진짜 위험.